1. 기성 종교 종교는 지금 보면 이단들이 더 전도가 빠른 거야. 기성 종교는 계속 없어지고 이단은 급성장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게 말세 현상이야. 내가 오기 전에 이래요. 영지주의가 있고 보금주의가 있고 율법주의가 있다. 구속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 구원받아야 된다. 도움으로써 저거는 다 쓰잘데없는 이야기야. 신인이 오니깐 저런 게 소용 있나? 무슨 주의를 하든 그거는 주의일 뿐이야. 여러분은 무슨 주의야 신인주의지. 통일장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고. 저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거예요. 인천의 강연 천사님. 제 직장 동료에게 제가 예수는 성자로 오셨고 재림 예수는 성부성자 성령 3일체로 오신 허경영 신인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애들을 가르친다는 동료가 성부성자 성령은 물 얼음 수증기처럼 본질은 하나이니 그냥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그러니 성자이고 하나님의 분신이고 지금 오신 재림 예수가 완전한 신유화신이라고 하니 그 동료는 성경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제자들이 얘기했다고 하니 서로 각자 얘기만 하다가 신인님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카톡으로 신인님 강연 좀 보라 했더니 이틀이 지나도록 읽지 않습니다. 예수는 성자인지 그냥 하나님 자체인지 교회들마다 해석이 다른 듯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한 동료가 그럼 성령은 뭐냐고 묻길래 제가 성부와 성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 아니냐 하길래 저는 천사도 된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빛도 영혼도 천사도 있으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그대로 그냥 다 하나 즉 하나님으로 보던데요. 제 생각이 맞는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많이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꼭 알아놔야 돼요. 또 누가 이런 질문을 했네. 이런 주의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여러 주의가 있어요. 알았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 알았죠? 영지주의와 복음주의는 이건 예수 중심이에요. 알겠죠? 또 여기에 기독교에 뭐가 있죠? 율법주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는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율자가. 나는 삐뜬 걸 못 봐요. 그렇죠?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영지주의 이런 주의가 있단 말입니다. 많은 주의가 있지만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복음주의는 예수 중심. 율법주의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나 유대교 물이 좀 들어있죠? 뭐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는 이미 예수가 죄를 사했는데 왜 교회에 가서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죄를 사암받겠다고 샀고 구원을 받겠다고 샀고 그러느냐. 이미 죄는 다 사회적이니까 자유다. 대자유를 주장해. 아시겠죠? 여기는 구속사를 했으니까 여기는 했는데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끝까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는 구원이 끝났다. 영지주의. 알겠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복음주의와 율법주의가 팽뱅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기독교. 그래서 종파마다 달라요. 제시를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 순복음이 있는가 하면 복음주의가 있는가 하면 또 장로교, 감내교, 또 침내교가 있어요. 몰몸교 있죠? 이 교파가 다 이게 달라요. 영지주의냐 복음주의냐. 복음주의는 순복음교회 뭐 있죠? 그건 하나님의 성애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애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또 있어. 재단이.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많죠? 그래서 그분의 그걸 만든 사람은 내하고 친해. 여자야. 안상홍하고 장길자. 안상홍하고 장길자, 장길자야. 그런 내가 잘 아는 분이야. 아주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셔. 어머니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남자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뭐 이래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교회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렇죠? 내하고 대화도 많이 했고 이렇게 만난 분인데 키가 자그마하시고 굉장히 온화하게 생기셨어요. 인물도 아주 인상이 좋으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분당이 본보가 있어요. 내가 분당 본당도 내가 여러분 갖고 내하고 잘 아는 사이야.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숫자가 많아. 그런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교회는 또 달라. 알겠죠? 남자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 교도 가보면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해. 여성적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하니까. 여성적이면서 교인들이 아주 단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종교는 지금 보면 이단들이 더 전도가 빠른 거야. 기성종교는 계속 없어지고 이단은 급성장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게 말세 현상이야. 내가 오기 전에 이래요. 그래서 나무도 끝이 날 때 되면 솔방울이 많이 맺혀. 끝 날 때가 되면. 그거와 비슷해. 막 솔방울이 마지막 씨를 퍼뜨리겠다고. 퍼뜨리고 막 발강을 하다 보니까 소나무에 솔방울이 많으면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죽을 때가 다 돼가는 소나무야. 자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소나무에 솔방울이 많으면 나이가 많은 거야. 그러면 자기 죽음을 대비해서 자식이라도 많이 퍼뜨리겠다. 이래가지고 막 솔방울 맺어요. 소나문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해야지.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깊이 이야기하면 신학적인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가 있어요. 알겠죠? 두리뭉실하게 이런 영지주의가 있고 보검주의가 있고 율법주의가 있다. 여기에 안식일도 있고 다 있죠? 몰몬교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괜히 종교 이야기를 깊이 할 이유가 없어. 신인이 대충 이런 게 있다. 구속,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 구원받아야 된다. 무슨지 알겠죠? 이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러시아 정교하고 러시아 정교도 있죠? 기독교. 러시아가 믿는 정교가 있어요. 이런 정교들이 교리가 내가 알지만 여기다 설명하면 시간이 막강에 가. 한 시간짜리야. 알았죠? 그럼 대충 저렇다. 그럼 알아놔요? 놈으로서 저거는 다 쓰잘데 없는 이야기야. 맞아 맞아. 신인이 오니까 저런 게 소용 있나? 무슨 주의를 하든 그건 주의일 뿐이야. 여러분은 무슨 주의야? 신인주의지. 통일장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고. 저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붙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아시아 정교가로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다른 사람 붙을 수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에일보단은, 그럼 이 에일보단은 그래서 우선이 다른 사람의 사과도 일단 저렴한 바람이 좁은 주의일 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